이게 무국. 순수한 존재감. 이것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을 하나 찍으면요. 알아차림을 더 극대화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감. 이거는 영지. 이거는 공적. 그럼 공적하다고 알아차리지 않냐. 공적, 영지. 영지라고 공적하지 않냐. 공적, 영지. 그럼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뭘 알아차리겠어요? 지가 지를 알아차리죠.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릴 때 어떻게 알아차려요? 텅 빈 순수한 존재감이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게 되면 여기서 알아차리는 지혜와 알아차려지는 진리가 구분되죠. 구분되면서 하나죠. 그래서 태극상태라고 합니다. 구분이 있으면서 하나예요. 이해하시죠? 지혜가 진리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거를 진리와 지혜가 구분할 수 없게 한 덩어리다 해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원리와 지, 지혜가 은밀하게 명, 합, 합해져 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이 진리가 뭐냐면 상, 낙, 아, 정.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릴 때 어떻게 알아차냐면 순수한 존재는 공적한 상태인데 영지가 더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면요. 아, 내가 있네라고 알아차려요. 자, 영원하네, 내가 있네, 청정하네, 지복이네라고 알아차려요. 이게 이데아들이에요. 참나 안에 있는 정보인 이데아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I am that I am 그러면 나라는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존재한다는 자각이 있죠. 나라는 자각이 있다는 건요. 여기서 나는 에고의 내가 아니에요. 참나의 나예요. 나라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자각은요. 이데아에 대한 자각입니다. I am이라는 건요. 이데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I am, I am이 나라는 존재감이며 순수 존재감은 그냥 M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M. M인데 존재한다는데 내가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또렷하게 인식하시는 그 순간 혹은 태극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